정XX사인 서울송파 서울송파에 서울송파에 김... 정수... 서울이 아니다 충북괴산입니다 충북괴산 충북괴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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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카페 서울이 아니라 충북괴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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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카페회원 겁니다 충북괴산에 카페회원건데 찢어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북괴산에 서 자전거를 만들어 타시는 노인분이셨나 우리 회원이였는데 목소리가 엄청 헷갈려가지고 어? 48V 500W 700C? 후방? 음... 700C? 일단은 배를 따고 박스를 가지고 와서 내용물 확인하구요 그 다음에 안에 한번 봅니다 따 따 따 따 따 여기다가 좀 넣겠습니다 모다가 되게 커요 여기가 좀 무거워요 안쪽이 중간 센터가 요거보다 좀 가벼운게 있거든요 가벼운거는 가벼운것도 있는데 얘는 좀 무거워요 이렇게 이렇게 저거 어? 얘가 좀 씹혔네 뭐다 아까 한쪽에 너트가 없는거 같은데 너트를 한번 체크바이 해줘야 될거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모다를 한쪽에다 걸고 이쪽에다 걸고 얘를 체크바이를 한번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걸어주고 빼서 떼주고 하... 자 또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게 불이 꺼졌지 얘를 테스트를 한번 할게요 모다섬 역시나 또 꽂아주고 뭐다 손 꺼져주고 뭐 여기 배꼽지 말고 잭 꽂아주고 꽉 꽉꽉아주고 파츠 있고요 그죠 계기판 꺼내서 계기판 꺼내서 연결시켜주고 브레이크 속도 조절기 컨트롤러 그 다음 파츠 계기판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속도 조절기 연결해주고 똑같죠?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요선에다가 브레이크 레버 양쪽 두 개 연결해주고 끝입니다 배터리 연결해주고 돌리면 돌아간다 끝이다 얘 몇 볼트였지? 얘가 몇 볼트였나요? 36,6,48으로 돌아가는데 48이죠 얘도 48입니다 48,700C고요 48에 500W입니다 36,48을 공용으로 씁니다 이렇게 해갖고 700C 700C고 48V에 500W 700C 700C? 700C라고 죽겠네 700C가 일단 요렇게 해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연결해주고 잠바리 쇼트 좀 나고 중기 올라갔고요 당기면 우와 볼트 좀 더 긁게요 8−9 800C 1000C 10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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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잘 날아갑니다. 브레이크 한번 걸어볼께요. 브레이크도 잘 잡혔고 잘 돌아갑니다. 액정 계기판 테스트 했을때 49대 전압을 52까지 올리면 50 넘어가겠죠. 잘 돌아갑니다. 일단은 잘 돌아갑니다. 판대기가 떨리는거에요. 고정대가 허접해서 자 이렇게 돼서 어디지? 얘 어디였지? 여기가 솔송파가 722암페 충북괴산입니다. 충북괴산에 정수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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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änd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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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